자 우리 대한민국의 고급인력 물리학 2 수험생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반갑지만 앞으로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갑시다. 자 우리 물리학 2 이번 9평 총평과 함께 해설 특강을 드리는데 자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불편함과 거창스러움과 또 굉장히 또 힘든 그러한 수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우리 제가 물리학 1 총평에서도 말씀했지만 조금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놈의 몹쓸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현재 선생님이 눈을 마주하면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는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애석하게 감염이 돼서거나 이래서 고생하신 분 계시면 자 격려의 한마디 용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뿌듯하고 흐뭇한 이런 흐뭇함이 오히려 남에게 주는 용기는 자기 스스로를 북돋을 수 있는 스스로 용기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간다는 건데 제가 이 물리학 2 국평 해설 사실 물리학 2 수강생 여러분이 굉장히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큼 강의가 업로드가 많이 안 되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 갖고 열심히 부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해서 업로드하는 게 먼저냐 기출 지금 하고 있죠 기출 현재 그리고 이 국평 해설하는 게 먼저냐 고민하다가 제가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 꼭 마주대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찍어 나갈게요. 일단 이번에 이 물리학 2 사실 예전에요. 선생님이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는 해석학하면서 막 흥분 아닌 화를 막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래. 해야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전체적인 정답률을 보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정답률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어이없는 문제에 어이없는 문제에 그냥 절배로 떨어진 정답률을 보고서 낙담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러지 말자 뭐 이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썩 그냥 훌륭해. 너무너무 잘했어.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국 이 물리학 2 수험생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 2를 하신 분들은 아무리 좀 달라요. 남다릅니다.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죠. My way. 정확한 자의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이없는 정답률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항 자체가 그냥 녹록하게 쉽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틀릴만한 문제들 틀리고 또 빤히 보이는 3단원의 뒷단원의 내용들 아직 숙지도 안 된 상태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투라는 걸 생각하실 때 보통 이제 물투 공부하실 때 이 물투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거 많이 좀 버리셔야 됩니다. 뭔가 물투 그런 뭔가 공식, 수학, 복잡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운 거 사실 과목치고 어렵지 않은 과목은 없답니다. 물투라고 해가지고요. 문풀 스킬이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 물리투에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걸로만 구성돼 있다면 절대 20문항을 30분에 못 풀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단원은 넘사벽이 일단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약학 그 말씀 많이 하시죠? 뭐 포물선드라든가 단진동이라든가 또 역학제 에너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식을 추종한다? 아니에요. 공식 대입한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복잡한 수학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번 구평 문제에서 끝에 나와 있는 그 19번이라든가 20번이라든가 여러분 막 식전기학은 복잡하게 막 주변을 까맣게 논술하지 마세요. 심플이지 베스트. 길게 푸는 건 주의학입니다. 얼마든지 짧게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단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진짜 명료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강조라든가 이런 해설 강의에서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운동역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공식에 대입하고 그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공식은 절대 진짜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도록 하셔야 돼요. 19번 같은 경우에 역학적 평형? 여러분 그건 막 계산하고 돌림평 계산하고 물론 돌림인 평형이고 또 힘의 평형을 얘기를 한 거지만 식전기가 아니고요. 이미지 관리하시면서 간단간단 풀 수 있는 것. 그런 거 프로토골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기출 엔제에서 실컷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연습하십니다. 짧게 짧게 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단원. 여러분 2단원에 이 전기회로 사실 그래요. 전기회로 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프로토골드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전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잘못 포인트를 잘못 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회로에 대해서 뭔가 어려서부터 봤던 복잡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기회로 문제가 15번이었던가요? 14번이었네요. 정답률이 좀 낮거든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거 전이체하는 거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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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낮다 이거 하잖아요. 수업 중에.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정확히 돼 있지 않다. 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기본이에요. 기본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전기회로가 좀 약하시고 이번에 축전기 문제는 좀 쉬웠지만 축전기라든가 트랜지스터라든가 전기회로 기본적인 오매법칙에 관한 얘기 전력소비에 관한 얘기 이 부분 약하신 분들은요. 강하게 강추, 강강추합니다. 투골의 이 2단원 섭렵 가능한 강입니다. 물론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시죠. 같이 나누신 분들은 충분한 연습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1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짧게 맞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 3단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죽단원이에요. 죽. 주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또 물리학투라는 게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그 분위기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뭐 강의가 많이 없다. 물투책이 많이 없다. 그건 사실이죠. 물투책이 많이 없죠. 그런데 선생님도 기본적인 강좌는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실모도 준비가 될 것이고 기출 엔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10월 말까지는 분명히 기출 엔제를 제가 마무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널도 파이널 모의고에서 준비가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살짝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극강 파이널 물리학 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러셀에서 러셀 물리툴 모의고사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극강 파이널 물투는요. 물투 모의고사는 선생님의 컨텐츠를 대신해서 러셀 실모 물투 훨씬 품질이 더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러셀 파이널 물투로 모의고사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은 돼가고 있는데 이 3단원 같은 경우가 뒤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못해요. 1단원 맨날 이걸로 시작하다가 여기서 많이 핍핍 다른 것에 휩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3단원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소홀히 하는 일부러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15번이라든지 16번이라든가 이거 결코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15번의 도플러요가 와 뭐 V백 V분의 V 공식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음원에 접근 음원에 멀어지는 거냐. 아니면 관측자가 접근하는 거냐. 관측자가 멀어지는 거냐. 이것이 파하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소리의 상대 속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핵심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공식은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대입하고 막 복잡하게 산소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물리투 할 때 꼭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다. 얼마든지 짧게 갈 수 있어요. 아주 짧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한 줄 풀이니 뭐 이런 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신의 뇌가 있기 때문에 뇌의 작동과 함께 밟을 것은 밟으면서 짧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단원은 정말 죽 단원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3단원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늦지 않았고요. 두 달 충분합니다. 그리고 3단원 섭렵 기간 15일이면 돼요. 15일 동안 크루트 골드 여기에 3단원 내용 그 안에 할 거 다 있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의 3단원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리학 원과의 연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3단원은 반드시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그런 단어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난이도 궁금해하죠. 난이도 매우 적절합니다.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드리는 게 벗듯 수능 물리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리환, 물투, 화환, 화투 뭐 쫙 있지만 그 8개 과목 중에서 과학 과목 중에서 이게 참 그 단점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투는 이 난이도의 널뛰기가 매우 심해요. 정말이에요. 난이도의 널뛰기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엄청 어렵거나 엄청 쉽거나 그래서 박살난 적도 있었어요. 하나 틀리면 2등급이 없어 3등급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20번 하나 푸는데 5분, 10분이 걸리는 그런 문항도 한 번 출제에도 있었어요. 좀 오래된, 몇 년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수능이란 것은 체감 나이도까지 보태지면서 이런 널뛰기 나이도가 물리투는 조금 단점 중에 하나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막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6평이라든가 9평이라든가 또 프레트 골드 물리투 라든가 또 기출 엔지에서 엄청나게 기출 문제 많이 풀고 있죠. 연습 실컷 합니다. 자, 이런 문항들을 곱씹고 설명한 연습을 하셔야 실제는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요. 20번 같은 경우 두 물체가 만나죠. 이런 경우 뭐 하라고 하죠? 같은 중력장에서 두 물체가 충돌한다 만난다 상대속도 속도차 이걸로 가라야됐었죠. 훨씬 과정을 짧고 명료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이 안 되면 써먹지를 못해요. 새로운 문제를 풀면 문제에 대한 적응이 높아질 것 같죠. 그렇다 제가 문제풀이 양을 조금만 풀어 이 얘기는 절대 아니야. 어느 정도의 많은 양도 좋아 적당한 양은 이때 하되 응? 하되 그 문제 하나에 대해서 곱씹어야 그 문항에 대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설정의 뼈대가 익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만 계속 풀잖아요. 답내는데 급급해서 그 문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걸 써먹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학이란 것은 절대 뭐 갖다가 공식 대포가 산수 수확하고 이게 아니라 물리학 원익은 투덤 간에 물리학이라는 자체는 이 말을 꼭 명심하고 공부할 때 가치로 삼으세요. 물리학이란 물리량의 관계를 연결짓는 겁니다. 물리량의 관계를 연결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빤이 있는데 빤이 있는데 그걸 갖다 쓰질 못해요.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뇌작동이 비롯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 이 물리학2 교과는 그러니까 우리 올해부터 이제 새 교과서잖아요. 이 물리학2 교과는 유달리 다른 연도와도 다르게 예전의 교과 편성와도 다르게 또 다른 과목과도 다르게 물리학2는 물리학1의 연계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이번 9평을 하나의 예로 드리면 2번 3번 6번 8번 9번 모두 물리학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랍니다. 뭐 연계라는 건 이거는 오히려 공통이에요. 그냥 공통 똑같아요. 그리고 이 11번 같은 경우는요 물리학원에서 전기제한한 용어는 교과에서 많이 안 하지만 이게 전기장의 세계 정의 자체가 플러스 1클롱이기 때문에 플러스 1클롱도 갖다 놓고 얘기하는 쿨롱력 전기력 그렇게 하면 물리학원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번 놀랍게도 이 20번은 물리학원에서 하는 내용으로 풀리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각도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각에 관한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도용 삼각형에서의 3개의 각의압은 180도야. 그래서 뭐 엇각이니 동의각이니 이 정도의 각을 좀 보는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소재가 포물선동이다 뿐입니다. 그래서 포물선동은 XY 나누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X는 등속도고 Y방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20번이 놀랍게도 물리학원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물리학 20번은요 물리학 완이 하시는 분들도 들어도 이해가 돼요. 물론 짧게 가셔야 돼요. 공식 남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죠. 물리학 2 하실 때 물리학 1부터 반드시 준비가 되면서 가야 된다라고요. 이 교과의 컨셉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물리학 1의 내용을 소홀히 했다. 그냥 물리학 2만 하고 있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조금 불안한 게 계시면요. 일단 물리학 2 내용 안에서 이게 2 내용이야. 물리학 2 내용 안에서 물리학 1과 뭐 같은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다 그거야. 여기에 뭐 에너지 관계 이거 물리학관 문제를 내도 돼요. 운동역학 연력학 앙페르 법칙 패러디 법칙 그리고 3단원 자체 물론 여기에 도플로효과라든가 볼록렌즈에서의 렌즈 거울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학관에 없지만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이런 것들의 꿀팁들입니다. 물리학관을 다시 보라는 얘기가 지금 그 시기는 아니죠. 다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3월달 올해 올해의 3월 4월 그리고 6평 7월학평 그리고 지금의 9평 이 5개 물리학 문제 중에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공부하실 분들이니까 이 문제들을 골라서 쭉 한번 풀어보시고 해석강의 확인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물리학관과 연계성 무조건 마취하는 이런 문항들 이거는 일종의 기본 바탕은 돼야 돼 이런 컨셉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9평 총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달 충분합니다. 3단원 3단원 줍단원이에요. 이거 제일 말씀 많이 드릴게요. 뒤에 있어서 지금 많이 소홀해진 상태인데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루트골드로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특강으로서 제가 드리는데 이거 단순한 답내는 그런 해설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주요 문항으로 8번 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물론 이제 정답률이 좀 낮으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이 문항을 중심으로 가는데요. 물론 8번은 그닥 정답이 낮지는 않지만 이거 거기다 뭐 MGH 2분 MV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신 분들 안 돼요. 그래서 짧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문항 베스트 7으로 해서 워스트 7이 되나요? 하여튼 이 주요 7문항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특강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 바라고 건강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번부터 가겠습니다. 고! 물만대 투! 고! 고! 감사합니다.